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미국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였는데 미국 시장이 한 주에 첫 주도, 첫 날도 어김없이 좀 무너지는 양상입니다. 이번 주에 살펴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겹쳐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좀 위축돼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 데다가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그 앞으로 그야말로 불행한 결과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위축돼 있는 그런 심리라는 게 좀 반영돼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이런 시장에서의 위축되는 건 좀 더 커질 것이고 또 연준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결국은 유동성 자체가 계속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이죠. 이때에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때 이것이 과연 9% 이상으로 육박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은 지금 굉장히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물가에 대해서 특히 그런데요. 이 부분을 결국은 반영하는 것이 미국채지 않습니까? 국채하고 환율이 달러화인데 국채 금리는 지금 굉장히 상승을 해서 2년물하고 10년물의 수익률 역전이 계속 벌어져서 이 상황이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죠. 즉 이건 뭐냐 하면 단기채로는 엄청나게 지금 그 초단기채 즉 1년 미만의 빌적으로는 몰리는데 2년물하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10년물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2년물을 팔고 오히려 장기채 쪽으로 조금씩 그래도 좀 더 금리 좋은 쪽으로 더 몰려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되는 거죠. 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오늘 108달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치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는 더 뼈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로화라든가 파운드화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약세로 가는 부분이 더 짙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러면 도대체 왜 실업수당 청구가 높은데 실업률이 낮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실업자가 늘어났는데 실업률이 낮아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풀타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파트타임 잡들만 잔뜩 늘어나서 파트타임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다시 또 다른 파트타임으로 단기 직업으로 자꾸 옮겨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반적인 일자리의 질, 즉 퀄리티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반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설명해 주셨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그만 미스만 나와도 그대로 무너지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연준이 계속 강하게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번 7월에 75BP가 아니라 100BP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증시는 더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증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다우전스 같은 경우는 3만 선은 분명히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1만 포인트 선은 분명히 한 번 정도 무너지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과연 얼마나 반등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반등의 기미에 대해서 전체적인 IB들의 의견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한 30% 정도 더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금부터 추가 하락은 맨할 수 없다는 것은 UBS라든가 여러 IB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 하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 주부터 해서는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이렇게 지금 시장이 위축이 돼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여전히 강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금융주들이 어느 정도 실적이익 서프라이징이 나왔다 이러면 약간은 반등은 들어올 수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것이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위축이 돼 있다 보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더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실연 거기에 따라 잠시 반등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익 실현이나 혹은 손절을 거기서 하는 그런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미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이벤트가 있는 속에서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위축된 분위기에서 한 주가 지나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고 금융주, 골드바스닥스, JP모건 이런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건 지난 분기에도 금융주들의 좋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양상이 지난 분기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또 글로벌 이슈, 글로벌 셀럽들의 이야기 확인해보면서 여기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투자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셀럽은 말에트 최은입니다. 간밤에 S&P500의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아이비들이 꽤 많았습니다. 먼저 UBS 측에서도 S&P500의 목표치를 낮춰 잡았는데요. 케이스 파커가 투자 노트를 발행했습니다. We tweak our earnings for cash lower. 우리는 올해와 내년 실적 추정치가 하락하는 등 일부 변수가 변함에 따라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합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에버코어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S&P500의 목표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달러와 강세, 노동시장 긴축, 공급망 문제, 재고 구축과 맞물려서 경기 호텔 시내리오가 전개되면서 마진과 EPS는 압박받고 있습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에버코어 측에서는 S&P 목표치를 4,300선에서 4,200선까지 낮춰 잡았는데요.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S&P500 대수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미국에서도 계속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글로벌 아이비들의 눈높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네요. 네, 원래는 예상 다 했던 건데 단지 이걸 시장에다가는 얘기하지 않았다가 조금씩 진실을 얘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할 말은 많지만 특별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일단 S&P500 기술 잠깐 보시면 4,800이 넘었을 때가 최고점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얼마냐 하면 지금 3,8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 4,200에서 4,300선 즉 이 자리까지 해서 봤을 때 지금 제가 집안했던 이 자리하고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죠. 거의 이 정도까지 해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내년 정도 이야기고 그 이후에 갔을 때 한 4,300에서 4,400 정도 즉 이 자리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내려가는 게 얼마나 내려간 게 아니라 반등을 얼마나 강하게 해가지고 이전만큼 회복을 할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여건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이비들이 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거는 생각보다는 이 침체가 조금 오래 갈 수 있다는 거를 일단 얘기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는 올해는 시장은 좋지 않겠네요. 일단 하반기 정도 되면 그래도 반등은 좀 들을 수 있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 갔으면 그때는 좀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예상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셀럽의 이야기도 또 확인을 해볼까요? 최훈 캐스터 전해주세요. 두 번째 관련된 셀럽의 발언은 테슬라와 관련된 셀럽의 발언 만나보고 가시죠.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배런스지의 한 기자가 테슬라와 관련된 단독 기사를 한 가지 냈습니다. 테슬라 doesn't just make cars.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를 제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도 하죠.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치솟는 중고차 시장에 뛰어듭니다. 라면서 이제 테슬라가 중고차 관련된 사업도 진행할 것이다. 라는 단독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중고차 가치의 벤치마크 지표인 만하임. 중고차 재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에서 거의 60% 상승했습니다. 라는 추가적인 보도까지 함께 내놓았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좋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돈이 되는 사업에는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 앞으로 영업이익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관련된 이야기 스튜디오 연결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의 얘기입니다. 테슬라는 오늘도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703달러 선에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테슬라가 중고차를 판다고 주가가 갈까요? 자, 볼 땐 이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트위러 이슈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가 지금 이슈가 뭐냐 하면 이게 자기가 봤을 때 M&A를 하는데 이 주가가 너무 비싸니까 안 사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주가를 깎겠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그래서 일부러 그런 트위터 한 번 해서 실제로 11% 이상 지금 떨궈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트위터하고 지금 굉장히 밀고 당겨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 하고 있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이번에 중고차 시장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전기차 회사들 특히 스타트업 같은 시절에는 이런 게 가능했어요. 특히나 이제 리비안이라든가 아니면 루시드 같은 경우도 루시드는 이건 좀 덜하지만 그래도 리비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서는 굿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아서 오히려 자동차보다는 굿즈 팔아서 이익을 만드는 게 처음 스타트업 시절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장이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생선 양을 자꾸 늘리고 이런 가운데 있는 어느 정도 성장 가도에 있는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이전의 행동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모양도 모양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는 정말 테슬라가 성장할 수 있는 거냐라는 그런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뭔가 전에 김성규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혁신적인 뭔가 기술이나 사업을 보여줘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고차 시장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약간 퀘스천마크가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은희 캐스터 전해주세요. 반도체조에 대한 투자 의견은 꾸준히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파이프 샌들러의 애널리스트인 하시쿠마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We revise our estimates downward for NVIDIA. 우리는 NVIDIA의 추정치를 하향 조정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문제, 게임용 노트북의 약세, 그리고 소비자 수요 압박,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애널리스트의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에버코어 측에서는 오히려 NVIDIA 그래도 실적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과대 낙폭된 성장주들이 이번 실적 발표 기간에는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팩트셋에 따르면 80%가 넘는 애널리스트가 NVIDIA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라면서 파이프 샌들러의 애널리스트와는 다소 반대되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김성현 소장님께서는 NVIDIA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주가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시고 계실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원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칩 관련 종목 중에 NVIDIA입니다. 국내의 투자자분들도 NVIDIA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은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훈풍이 미국에 전해지기도 했는데 칩 관련 종목들의 실적 어떻게 해상하고 계세요? 일단은 NVIDIA만 말씀을 드리자면 NVIDIA는 지금부터 좀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선 조금 불행히도. 그다음에 칩 관련 종목들은 조금씩 그래도 저가 매수세로 들어갈 수 있는 권역 지금 매수권으로 들어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종목별로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NVIDIA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NVIDIA에서 차세대 먹거리로 모멘텀을 발생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그다음에 AI와 그다음에 딥러닝, 자율주행 이쪽 관련된 것들 이런 약간의 좀 더 차세대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기술하고 거기에 관련된 칩들이 이제 NVIDIA가 기술이 있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해서 모멘텀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더 성숙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5G망이 네트워크가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국을 제외하고 이렇게까지 활성화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게 현재 NVIDIA의 성장을 좀 방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망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NVIDIA도 같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NVIDIA에 대한 김성규 소장의 의견까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러몬 마리츠까지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소장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